아저씨가 재미있어 귀여워 자연인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진짜 잘만들어 이렇게 정교하진 않지만 여긴 더 작업을 하신대 으으으 아 도깨끄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. 가장 잘 어울립니다. 정말 잘 어울려요. 재진물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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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프다. 정답이다. 이거 저거 같아. 중앙공화. 고추를 풀어줄 수 있어요. 아, 기다리네? 여기 앉아있어야 되려나? 우리 시간이 괜찮아? 괜찮아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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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간판이 다 저렇게 되어있잖아, 그림으로. 저게 간판이래. 무슨 가게. 저기도 끝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, 시내에서. 어디? 간판이 어디있지? 이게 간판이야, 이게. 가위 있잖아, 가위. 아... 장어이기. 무슨 가게가 무슨 가게올 것 같아. 글을 몰라도 저거 보고 누워올 것 같아. 약간 입술에서 봤어. 한 번 더? 이거 두 개 지났어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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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여기도 그 직업이. 비켜주라고. 해주니까 비켜주라는데. 아... 못 알아대니까 그냥 싸워인거구나. 아... 아... 가자. 세븐틴이 안돼? 이런 계획이. 나는 니가 왜 자고, 벌써 가나 싶어가지고. 와... 10분이야.